허벅지 실험 적고 또 팔 실험도 적고 침격 먹어서 오늘은 되게 대단하신 분한테 배우려고 해요. 극한까지 가, 가야? 내 한계가 어디까지구나. 다섯 시간 정도 가야 돼. 네? 이거 뭐죠? 이거 어떻게 해요? 어, 엉덩이. 와! 안 힘드세요? 오! 간다! 그러니까 놀아야 돼! 간다! 아메리칸식 파리이기 때문에 마이네임 이즈 조진아. 마리아. 웰컴. 근데 원래 이게 파티 주인공이 풍선 같구나. 진짜 언니. 주유소 앞에서 풍선 알받으신. 장 깔아요. 아, 이거 한다고? 아, 너무 높아. 진짜 웃긴다. 좋아할 것 같아요, 언니. 저 조진아 인생에서 가장 슬픈 생일 축하곡을 배웠어요. 정보가 거음이! 워~~~~~ 어?